안녕하세요 옥탑방 거금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거금을 들여서 구매한 제품이 오늘 도착을 했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인데 다들 아시겠죠? 여기 미니장에서 나온 미니 냉온장고 제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델명을 보면은 MG20 이에요. 대부분 MG20을 많이 쓰시는데 아주 최신 모델로 구매를 했구요. 이게 사실 그냥 가정집에서 쓰는 온냉장고 용도로 많이 쓰는데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부화기 용도로 많이 써요. 온도 조절이 이렇게 가능해요. 3도로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부화기 용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구요. 제가 이 제품을 왜 구매한지는 아시겠죠? 바로 여기 보시면은 동에이르만 이 알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부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화를 시키려면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습도를 굉장히 높아줬는데 이게 사실 습도 조절이 좀 힘들더라구요. 맨날 이 바닥에 물도 뿌려줘야 되고 이 거북이들한테도 많이 안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니장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제품을 뜯어 볼게요. 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교환 반품은 7일 이내만 가능하구요. 박스 폐기 시 교환 반품은 안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AS는 미니장에서만 가능하구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잘라 볼게요. 일단은 스타벅스 쿠폰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일단 감사하다고 스타벅스 쿠폰 당첨되면 베스트 리뷰 이런게 있다고 하구요.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굳이 설명서는 안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박스를 이제 꺼내 보니까 크기는 굉장히 크진 않아요. 딱 아담하고 딱 좋네요. 이 앞에 모양은 병아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 센서가 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열어 볼게요. 열어보면은 이 선물박스 같이 감동을 디자인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줄 것처럼 해 놨는데 그냥 어둡터에요. 전선도 있게 작동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자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세팅 누르고 예를 들어서 나는 35도를 맞추고 싶다. 그럼 35도를 낮춰주면은 이게 35도까지 올라가구요. 아니다. 내가 조금 온도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뭐 25도 25도로 하면은 현재 30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요. 이런 작동 원리에요. 굉장히 쉽죠. 제가 30도로 맞춰주고 한 3시간이 지났어요.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열어보면은 제가 이 밑에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물을 더 놨구요. 이 안에 온도는 27.7도 온도 평창 한 2.3도 정도 되네요. 이걸 30도로 맞춰주려면은 이거를 2도 정도 높이면은 이 안에 내부 온도가 30도 정도 될 거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사육장 안에 있던 둥에르만 알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둥에르만 알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대로 넣고 한 두 달점이 있으면은 한 두 달점이 있으면은 좋은 수실이 될 거에요. 그런 수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구매한 미니장을 리뷰를 해 드렸구요. 여러분도 필요하시면은 구매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디전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